한글자막 by 한효정 기억을 선물로 건네며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라고. 나는 행복하다고. 초보 택시기사 딱지를 떼고 간신히 서울 지리에 익숙해져가는데 내 속은 온통 골마있었다. 움측달싹하기 힘든 비좁은 공간에서 지루함이라는 지독한 일상과 싸우며 나는 차라리 번개라도 내려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tuned. 반대쪽 전장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번개다 그래서였을까 그렇게 애타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을까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나는 그녀에게 빨려들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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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끔 그녀에게 갔다 물론 그녀 앞에 나설 생각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건 반칙이니까 이동 인도 중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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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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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이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된다 그녀를 내 일상 속에 가두고 싶진 않았다 그리고 얼마 그녀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나는 어쩌면 오랫동안 그녀를 기억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을 느꼈다 한지수씨는 복 받을거에요 매번 꼬박꼬박 이렇게 좋은 일 하시고 취미입니다 취미 취미요? 내가 뽑은 피만 해도 열 트럭은 넘는 사람인데 헌혈을 취미로 한다는 사람이 처음 듣는다 헌혈하는게 취미가 아니고 이거 모으는게 취미야 한혈증 아니 이거 모아서 뭐하게요? 나중에 쓰려구요? 그냥 갖고있으려고 이거 갖고있어서 뭐하게요? 아 내 맘매요 그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한재수씨? 아잇 동원훈련이 있다고 불렀잖아요 근데 무슨 에이지 에이 바쁜 사람 불러놓고 장난치지마요 황당하게 장난 아닌데요? 그럼 뭐가 잘못됐나 보죠 네? 나말고 다른 한재수 가지고 그런거 아니에요? 동명이 이렇게 중대한거 같고 헷갈린짓 안하죠 아 난 진짜 아니라니까요 선생님 나는 헌혈밖에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남의 피 받아보고 이런적도 없구요 뭐 함부로 잠자리하고 돌아다니고 아 혹시 추측되는 감염경로가 있나요? 그때 그때 한 번 모르는 여자가 한 번 잤어요 한 6개월쯤